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는 9월 한 달간 과적 차량 위반에 대한 홍보 궤도와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. 이를 위해 화물운송 241개 업체에 과적 운행 근절을 위한 홍보 안내문을 배포했습니다.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, 축하 중 10톤, 높이 4m, 너비 2.5m, 길이 16.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입니다. 축하 중 10톤 차량 한 대는 승용차 7만 대 통행량과 같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위반 차량 운전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재량 측정을 방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.